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 케빈 꼬마 캐리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순간포착 카멜레온 게임을 해볼거에요 순간포착 카멜레온 엄청 재밌겠는걸 그럼 우리 바로 해볼까 게임 출발 신기한 카멜레온 캐리 캐리 게임 설명 들어야지 마음대로 잠깐만 있어봐 나 노래 불러야겠는 알겠어 아 나도 하고싶어 아 그래도 게임해야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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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설명해줄게 오 좋았어 캐리 여기 이렇게 벌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잖아 이걸로 벌레를 잡는건데 어떻게 잡는지 알아? 몰라 오빠가 알려줄게 일단은 이거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내가 이렇게 들고싶다 놀라지마 응 하나 둘 셋 뭐야 자꾸 떨름 떨름 엄청 길잖아 카멜레온이 혀를 떨름거려가지고 파리도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고 하잖아 맞어 맞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야 맞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카멜레온 먹인 이렇게 지렁도 있고 애벌레 애벌레도 있고 별도 있고 벌 여기 모기도 있고 낑끼 그 다음에 여기 무당벌레도 있잖아 무당벌 이런거를 여기 있는 채로 잡으면 되는거야 아 엄청 시끄만 근데 완전 놀라운 일이 벌어져있지 깜짝 놀라면 안돼 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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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이게 뭐야 아 그러면 카멜레온이 이거 벌레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으면 되는구나 벌레만 잡으면 되는게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숫자가 써있거든 응 숫자를 합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거야 오호 좋았어 그럼 우리 빨리 해볼까 빨리 해볼까 응 어떤 채를 고를지 그러면 나면 무당벌레 벌 응 나비 잠자리 나는 귀여운 무당벌레 그러면은 오빠는 귀여운 림 벌 벌 좋았어 벌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한번 해볼까? 일단은 여기 전원 버튼을 켜고 그 다음에 혀를 으우 다시 벌 신기해 해준 다음에 벌레를 좀 올려줄까? 아! 중요한거 안알려줬어 온다 이 카멜레온이 눈을 감았을 때만 갖고 와야 돼 그게 뭐야 얘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할거야 응 시작 투표 야 안 잡히지? 어? 안 잡히지? 어 잡았다! 어! 떨어졌어! 잠깐 이거 붙이고 잠깐만 나 많이 아파 엄청 깜짝 놀랐잖아! 캐리! 캐리! 그래도 엄청 많이 잡았네 내가 또 벌레를 잘 잡잖아 근데 그래도 뒤에 있는 점수가 캐리!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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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빠가 이길 수도 있어 아 맞나? 그럼 우리 빨리 해보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내 것 먼저 할까? 1점 2점 2점 6,7 8,9 어? 8,9 난 9점이에요 9점? 오빠는? 2점 1점 2 더하기 7,9점 무슨 말이야 이거 누가 봐도 1이구만 3이야 3? 그럼 3 더하기 7 10점! 어? 이겼네? 뭐야 이거 3개 다 구간 거야 아이 거 엄청나구만 캐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내가 이겼어 알겠어 내가 이겼어 1다 테리 응 이번에는 오빠가 2단계로 세트해놨어 2단계는 뭔가? 2단계는 두 배 더 어려워지는 거겠지 아 진짜? 응 알았어 잘해볼까 근데 또 캐리 응? 오빠는 아까 졌잖아 응 그러니까 이 벌 말고 더! 왠지 더 이렇게 콕콕 잘 찍을 거 같지 않아? 기분이 차가워 캐리는 차 안 바꿀 거지? 응? 나 안 바꿀 거야 나는 귀여우니까 응? 그럼 오빠는 이걸로 한다 응 준비 시작! 준비? 어 됐다 이거 천천히 하니까 더 잘 된다 어? 어? 눈은 눈동자 봐봐 눈동자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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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했는다 그럼 나도 엄마 또 몇 개야 아니 이렇게 일단은 몇 개야? 오빠는 다섯 개 나도 어? 진짜 일단은 5대5 동점이지 알았어 시작한다 하나 오! 처음부터 2점 2 오! 두 번째는 2점 이번에도 2점 나면 오빠가 이긴 거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5점 5점 1점 2점 어이 그 몇 점이야? 7점 7점 오빠는 7점 응? 1점 2 이러면 안 되는데 오빠는 7점 3 이게 뭐야 4 어? 2점 나도 오빠가 이기는 거네? 오! 우와 정직하게 5점 오빠는 7점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1대1이니까 1대1? 아 캐리 응 이번에 완전 어렵게 할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 채를 두 개로 하는 거야 좋았어 그럼 난 나비야 어 알겠어 그럼 캐리한테 나비 양보 그럼 난 그럼 벌이야 좋았어 바로 한다 응 어? 어? 이번에 아무거나 잡는 거지? 나비가 떨어졌대요 눈 감아야 돼 캐리 캐리 이렇게 긁어오기 있어? 캐리 캐리 이 벌이 말을 안 들어 캐리 이거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오빠 몇 개야? 오빠 지금 두 개 아니 오빠 벌이 이게 말을 안 들었어 두 개? 자 그럼 두 개 먼저 뒤집어 엄청 쉽잖아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어? 어? 두 개 있는데 딱 두 개 있는데 4점이야 우와 나 진짜 잘했다 캐빈 승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다려 어? 두 개 했는데 4점인데 나 벌써 1이 두 개지 1이 세겠지 1이 세겠지 1이 세겠지 4점 5점 어떻게 캐리는 다 1점만 걸리냐 왜 다 나비 1있냐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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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약에 다 1점이면 오빠가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돼? 그래도 세 개 중에서 하나만 하나가 2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 진짜 그럼 나 진짜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캐리가 만약에 다 1이면 오빠가 이긴 걸로 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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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괜히 말한 것 같은데? 나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잠깐만 있다가 설마 설마 친구들 다 1이겠어 잠깐만 내가 뭔데 이게 뭐야? 우웩 오 오 오 우와 캐리 승리 오 우와 친구들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순간포착카멜레온 게임을 해봤어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